아무리 조금만 져도 1차만 하는 건 없어 베리의 사상은 조금 더 불편하네요 월요일입니다 출근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강아지를 꼬셨네요 선생님 저희 매운 닭발 두 개 주세요 아니에요 뜨거워 뜨거워 먹기 전에 계란들을 먹어야 돼요 콩을 구워하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좋아 계란다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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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가 그냥 그들을 함께 먹으러 가면 맛있다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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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bip 발 티파 아 고춧가루 호눈 추가하자 호눈 호눈 안 먹고 싶은데? 왜? 사장님이 계란이 한 명을 축하해주세요 제이홀 자세상 안녕하세요 진짜 아니, 내가 전화는 안 받는 거야 근데 또, 결국 전화가 오더라 끝나면, 그것을 꼬셔서 오게 해야지 이제 낯을 이렇게 우는 거야 가만있다 가만있다 토트가 귀여운데? 잘라가셉시다 근데 해산물이라 맘에 든다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너희 뭐 시킨거야? 토짜 시킨거야 토짠데 여섯개가 나와버린다 전부 계속 갭을 먹다가 이렇게 나왔어 되게 싸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고마워 우리 각자 있고 먹고싶대 좋아 응 다녀오고있습니다 다녀오고있습니다 음 음 autotomy 오 저녁 학생들 주로 그저 저녁 계란한 사도를 먹어요 오늘 만남은 숨을 꺼내야 해요 이제 주움이 될거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정말 좋아요 오늘 영상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좋은데요 오늘 영상은 정말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가만히 연닌 것이냈니? 진짜로? 아니 오늘 임영웅 서울 콘서트 일참 가서 그거 대기가 갑자기 몇만 명인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대기 통과될 때까지 연닌 것이냈거든? 오메! 오늘 힘들었거든요. 응. 역시 맛있는 고기야. 제법 괜찮죠? 고수는 이 껍밸라. 근데 이거 난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 같은데? 이거 만들기 되게 쉽잖아. 응. 오이, 마늘, 10초, 설탕. 이거 끝나. 소금, 소금이랑. 소금 조금만 넣으세요. 왜요? 약간 시원한 맥주 맛을. 우르네 그건데요? 오늘은 좀 약간 어리꽁 뿌리고 싶어. 어리꽁. 짠! 김치랑 같이 먹을 게 너무 맛있다. 응. 뒤집어서 잘 익었나 한 번 봐봐요. 안 익었으면 한 번 더, 조금 더 돌리고. 와 이거 냄새 되게 맛있어. 어, 그럼 문 다 빨리 받아요. 냄새 들어가니까. 여기 되게 더워. 네, 빨리 갖고도 해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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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조기 돌아가 있어서 더 더울걸? 짠. 짠. 맛있어? 맛있다. 이거 맛있어? 역시 맛있어. 똑같이 맛있어, 이거랑. 먹어면 돼. 응. 으음. 뭐야. 으음. 꿀지 꿀지. 꿀지 꿀지. 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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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소주 먹을 건데? 응. 만수로 씻기는 돌침택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으음. 대박. 그럴 때도 됐지. 씻기는 의미가 크잖아요. 응. 왜? 씻기잖아. 으음. 영표 근데 힘들 것 같아. 집에 가서 영표받으면. 응. 표기는 영표받으면 어떨 것 같아? 응? 영표받으면 어떨 것 같아? 응. 집에 가요. 아니 진짜로. 진짜 뭐 희대 찌질이가 되는 건데. 영표받은 날.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거지. 이왕 나갔으면. 뭘 이렇게. 뭘 위해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헉. 너무. 아 그니까 이왕 나갔으면 열심히 해야지. 내 체면을 위해서. 체면으로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남중 남고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 못 만나겠어. 그래서 나갔어. 그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나가서 잘 될 가능성도 없어. 그럼 나갔으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럼 나갔으면 안 돼. 나라면 내가 만약에. 응. 이 자연에서도 내가. 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연이라뇨. 이 자연빵으로 내가 승부를 못 본 입장이라면. 저런 인위적인 환경에서도 승부를 못 본다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더 뭔가. 그걸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더 좋은 사람들이 걸러져서 나오니까. 네네. 네네네. 네네네. 맛있다. 응. 나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문구들을 모르겠어. 이게 약간 맥락 없이 나오니까. 근데. 더스틴. 이거 딴 얘기. 더스틴하고 수지의. 서로 외칭이. 더스틴 빵. 수지 뿐이었어? 몰라요. 그 뮤지컬 노래 같은 거 부를 때. 그런 외칭이 나왔대. 기억 안 나. 목 мало 티와 머리 tac 아파cill휴 gehabt. 돼도 없얼네. 거신다. 근데 어제 술 많이 먹었는데. 해장 저렇게 하고 술 세네. 응. 꽃마83nt 1. Pride 36nych. 아 저는 자랑 비슷한 밥을 먹었어요 게시판을 너무 좋아해요 오이이은라 너도 먹어요 저랑 먹으면 돼서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게øs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면 자리가 없었다 내가 아프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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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프지? 김치랑 같이 먹어줘 아프지? 짜잔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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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조금 마셔도 1차만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짠! 짠! 오이샤 원래 친구한테는 돼 근데 진짜 엉망 아니야? 아프지?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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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뭐야 뭐야? 조성모! 아니야 아유 옛날아 난 뭔지 알 것 같아 나이반네 그치? 이거 나쁜아 아니야 짠! 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근데 좋아하는 거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네 아 맛있겠다 명란마유가 있고 유부구이가 있습니다 이게 명란마유 이게 유부구이니까 이거 명란마유가 또 유부구이인 거 같아 아 안녕히 계십니다 아 안녕히 계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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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련물을 못 먹었어요 아 아 너는 금지를 써? 그럼 난 또 두고 가래도 오늘 점심 많이 먹었는데 어디 갔어 점심? 우리 주네 식당 음 이거 그냥 먹어봐 우산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맛있겠다. 이것도 빵이랑 먹어도 맛있다. 맛있겠다. 마술입니다. 짠. 귀여운 잔. 따보겠습니다. 따라두세요. 나 이거 왜 찍고 있는 거지? Z세대? 너 Z세대 아니잖아. 우리 다 M세대야. 아카시아 수리랩. 거짓말이 안 오는데 왜 비 온다고 거짓말 쳤어요? 네? 비 안오는데? 비 오잖아 이렇게 많이 돈 먹여요? 네 가시죠 자가 먹으러 왔어요 자가 먹으러 왔어요 오소장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시다 와 이거 진짜 헤이헤이 어디서 다 먹을게요? 어 후회에서 다 먹어 다 하고있나? 오늘 한 5분? 5분? 이렇게 하고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 이거 그냥 뿔알이에요? 야 너 진짜 거의 유니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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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도깨입 뿔알이야? 아 너무 웃겨 진짜 생명을 못했어 아 너무 웃겨 아 나 생일파티하고 삼촌에서 왔다 야 날 안 보이냐? 내 고가 내가 정말 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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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못했어 아레마 우리가 지금 목이 많이 졸려가지고 내가 지금 수리 둘씩 졸렀는데 너가 빨리 불어줘 너가 빨리 불어줘 너가 빨리 불어줘 와 와 와 와 나 오늘 재밌게 놀았네요 네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아 너무 배불러 근데 지금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어떡하죠? 좀 걸으면 소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소화되면 2차 해요? 응 코코넛 커피 스물디 맛있겠네 이러면 왜 이렇게 까지 걸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동생이 흠 흠 증명사진 누가 이걸 찍어야지 재밌잖아요 너 재차를 네 하나 네 아 같이 안나오는구나 배 빡채네 이거 우리 부부잖아요 아 빨리 가요 아 이게 무슨 인생 내 꽃이에요 재밌는데? 사진도 찍어 가고 다음날 1분